예술단의 제연을 불러주셔서 서울예술단에 정말 감사드리고 정원영 휘를 다시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정말 이번에도 역시 2주밖에 시간이 안되지만 저번과 이번에 무슨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 만나다가 이번에는 좀 더 예술단과 친해져있는 모습 적응되어있는 모습, 작품에 온전히 스며들어서 정말 선언을 사랑하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게 연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딱 한 분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